평소보다 크고 밝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나 아름다운 야경을 사진으로 남깁니다. 화려한 레이저쇼와 불꽃놀이를 보며 마치 콘서트에 온 듯 열광하기도 합니다. 추석 연휴,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달맞이를 나온 시민들입니다. 오늘 달도 슈퍼문이라고 하고 시골에서 동생들 올라와서 같이 절기로 나왔습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번 추석에 뜬 보름달이 최근 18년간 뜬 보름달 중 가장 컸고 올해 안에 뜰 보름달 중에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한강 유람선 위에서 추석 야경을 즐기던 시민들은 달빛에 취해 잠시 동안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. 회사 일회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달도 보니까 좋고요. 재미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시민들은 까치놀이 명품인 세비섬에서 슈퍼문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었고 7호선 뚝섬 유원지역과 연결돼 접근성이 좋은 뚝섬 자벌레에서 달빛 전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. 이 밖에도 달맞이 명소로 알려진 남산과 하늘공원, 반포 한강공원, 석촌호수변 등에는 인파가 몰리며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추석 날은 큰 일교차를 보이며 저녁부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서울 곳곳은 슈퍼문과 함께한 달맞이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. TBS 정중희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lam homemade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였습니다.